아, 뭐야. 백지수표. 여기 공 하나 더 붙여서 50만 원 정도는 주셔야지. 에이, 진짜. 상자가 값다, 상자가. 그래, 어쨌든 부작된 기념으로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화순에도 곶자왈이 있었네요? 그렇죠. 화순은 전부 곶자왈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주도에서 곶자왈이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화순 곶자왈은 한라산에서부터 해안까지 쭉 끊기지 않고 이어진 유일한 곶자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장님 같이 소개도 좀 해주시면서 함께 걸으시죠. 네, 네. 구두인데 괜찮으시겠죠? 네, 네, 네. 네, 가시죠. 이장님 멋쟁이셔. 이야, 삼방선이 쫙 보이면서 한번 이렇게 쭉 걸으면 몇 킬로 정도? 한 9킬로 정도 됩니다. 아, 9킬로. 운동하고 딱 부담 없이 걷기도 참 좋네요. 어? 근데 이장님. 네. 아니,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소똥 아니에요, 이거 새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새똥이 여기 왜 있어요, 이게? 아, 여기 우리 마을의 곶자왈은 유일하게 소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곶자왈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또 같이 걸어가시죠. 똥 조심하세요, 똥 조심하세요. 똥 밟으면 차 안 태울 거예요. 조심하세요. 아유. 배 찰 때까지 오래오래 차야지. 승부자! 어, 차 서로 뽑았나 봐. 아, 좋죠? 어, 좋네. 살신야 이상해. 살신야. 살신야. 아유,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아유, 아주 꾸릅내가 나네. 꾸릅내가 나네. 꾸릅내요? 이놈의 공기 버렸을 때 났네.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태양과 발전되고 그럴까 봐. 와, 근데 향이 너무 좋다. 네, 들어오시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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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수에서 끝날 게 아니라 선배님 한 수 알리켜 주실 거죠?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송동욱의 바리스타대기 첫 번째 과정, 선생님. 선배님. 기다려, 기다려.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선배님? 제가 좀 거창하게 가르치기 좀 그렇고요. 일단은 원두를 여기다가 이거 한번 이렇게 딸깍딸깍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오케이. 오, 가득 찼네요. 그래서 얘를 상큼하게 조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로. 어? 웃음 도장이랑 비슷하다. 꾹! 눌러요? 네. 도장 잡듯이 해서, 오케이. 자, 주문하신 카페라떼. 자, 제주도와 비양도. 이거는 파도 물결 협제했을 거예요, 협제했을 거예요.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은 수없이 많으니까. 중요한 건 최적의 밸런스를 찾는 것. 송 부장이 찾은 맛의 밸런스. 이것이 커피다. 커피는 역시. 설탕 터. 당신은 사진을 찍어, 대신에 오는 것입니다. 그의 경우는 자신의 가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입이, 당신의 가입이. 그의 인간이, 당신의 가입이, 당신의 가입이, 당신의 가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